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개편이 있었습니다 김은혜 전 대변인이 홍보속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너무 황당합니다 김건희씨가 경찰학교 졸업식 간 것도 황당한 겁니다 경찰에게 지금 수십 건의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권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윤석열이 간담회 할 때 동일한 시간에 옆 장소에서 새내기 경찰 간담회를 따로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입니까 박정희 기자님도 기자 오래 봤지만 그런 거 보셨습니까 행사장에 같이 가는 경우는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꼭 가야 되는 행사인데 못 가서 영부인이 대신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경찰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 진무실도 같이 쓴다고 발표했잖아요 대통령이죠 무슨 진무 지금 관제공사하고 있는데 변기가 2, 3천만 원이라고 하죠 화장실, 인테리어 2, 3천만 원 변기 교체 2, 3천만 원 공사 내용이 그렇게 나와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댓글이 그래요 윤석열 부부는 뭐 황금똥을 싸냐 이런 말까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황금변을 보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조금 더 잠자는 편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풍자하고 돌아요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왜? 지금 관전화 진무실 공사를 김건희 씨 최측근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오마이뉴스 보도도 있었죠 취임식에 초청도 됐죠 심지어 네 한겨레보도 있었고 그래 놓고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협찬한 데가 아니래요 돈을 협찬 안 했대요 알고 왔더니 근데 뭐 계속 그동안 돈을 줬대요 인테리어니 뭐니 그게 큰 돈이에요 이 사람들아 인테리어가 몇 천만 원 매다 가잖아요 그게 협찬인지 뭐가 돈을 낸 게 없대 어디서 국내에 그걸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그 업체가 그 수익이 하는 과정 3시간도 안 걸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게 불법입니다 다른 게 불법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경찰이 인지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장이 고발이 들어오면 그때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직권수사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웃긴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경력사기 수십 건 주가 조작도 내사를 받았었고 검찰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최훈승 김근혜 같이 고발돼 있습니다 양평구수 김성교까지 윤석열까지 윤석열 당시 여주시청장이었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경찰 다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이런 협찬호 또 지금 경찰 공수 쪽 골고루 수사받고 있어요 이미 갔어요 여기저기로 그런데 어떻게 그런 피자를 중대한 피자를 그리고 경찰 수사에 협조도 안 해서 소환도 안 받고 있고 서면조사 응하기 때문에 50일 넘게 불흥했던 피자를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데 옆 장소에서 따로 간담회를 합니까 지가 대통령입니까 그동안에 약간 진무실 같이 쓰는 얘기도 하셨고 경찰 학교에 가서 새내기 경찰들과 간담회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면 차마 아무리 경찰 장학 규탄 여론이 심해서 갔다 하더라도 지만 가야죠 대통령이 영부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말렸어야죠 그런데 못 말립니다 왜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미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때 곤력서열 박관천 그 유명한 경정께서 넘버원 최소위 넘버투 총위는 넘버쓰리 윤석열을 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정수 나왔습니다 박근혜라고 한 것처럼 넘버원 김건희 넘버투 한동훈 넘버쓰리 윤석열이다 이제 민주당도 시중의 여론에 반응을 한 거죠 그렇지 공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안 보이니까 이제 조용히 있구나 비호감이 엄청 심하고 그런 비리나 투기 문제에 대한 비판이 심하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논란이 심하니까 조용히 있다고 여권에 설명을 했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을 수백 명의 경찰을 대동하면서 비공갱보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방송에 갔는데 날마다 점을 보러 다닌다는 의혹이 있더라고 무속인을 만나러 다닌다는 의혹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문이 있는 건 아는데 내용은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내용은 보안이라고 공개 안 하는데 경찰이 동원이 되고 교통신호를 조작을 해 주잖아요 그건 팩트니까 부인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뉴스타파랑 시민단체들이 그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뉴스타파 보도 전에 탐사기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탐사 전문가 우리 국민들이 이름만 양해하면 다는 내놓으라는 탐사 전문가 뭐라고 하냐면요 무속인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수십 번의 비공갱보를 하고 그때마다 경찰들을 수백 명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도 문제잖아요 어디를 갔을 거냐 어디를 갔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탐사기사님이 저는 분명히 건진이나 청공이나 무정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코바나 컨텐츠 도와줬던 사람들이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빙고 무속인들을 만나러 왔어 전보러 갔을 거라고 자기도 추적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보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보도가 너무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다녔는지 탐사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터뜨렸어야 되는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일정만 있었다 이것만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오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제가 감히 이거 몇 달을 해서 저는 이것도 밝혔나 보니까요 왜냐하면 경찰 안에서도 결국 이런 건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하늘 아래 비밀이란은 없습니다 내부에서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전보러 갔고 무속 비리 비선 특혜 세력들 만나러 갔다고 봅니다 취임식에 빠짐을 초청한 사람입니다 극우 유튜버, 코마나 컨텐츠 세력들, 도이치모트 세력들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부동산 투기하다가 걸려서 통장 장부 증명한 세력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러 다니고 무속인들을 만나서 전보러 다니고 우리 윤석열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속 중독이라는 우욕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김은혜를 또 임명한 겁니다 김은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피해자 신분이죠? 네, 누구한테 수업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예를 들면 시민단체들이 분노로 그냥 범죄가 안 되는데도 분노로 고발한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같은 시민사활동을 했으니까 가끔은 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꼭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김은혜 씨는요 그게 아닙니다 KT의 본인이 전무로 낙하산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불법 취업 청탁을 했잖아 배로가 안 됐다고 하지만 업무방에 미수를 저지른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재산 재산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6억을 고의로 누락해서 같은 보수 세력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강용석이 터뜨렸잖아요 그거 팩트입니다 팩트 김은혜 부부가 인정했잖아요 실수다고 그런데 16억을 실수로 누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고의적인 거냐면 어쨌든 선거에 나오는데 본인이 돈이 너무 많고 그것이 또 부동산 관련 재산이다 그런 국민들이 투기 세례라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작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거고요 허위사실 유포 무조건 걸려듭니다 이건 기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경찰도요 검찰에 가둬요 아무리 정치검찰이 장악됐어도 경찰이 기소기로 송치하면요 그럼 이렇게 대통령이 홍보수석을 하면서 조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청와대 직원들이 검경에 소환되면 옷 벗기 했습니다 심지어 일단 소환된 것 자체가 청와대의 명예 또 대통령님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수사기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찌근입니다 대통령실에 홍보수석 은정열이 강용석한테 김은혜 요구하지 말라고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용석이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인수위 대변인이었잖아요 인수위 대변인을 후보로 내려보냈잖아요 왜 유승민 되는 꼴 막으려고 당매에 개입을 안 해요 당매에 깊숙이 입었지 뭐 한대로 합니다 권성동이랑 문자도 밝혀졌지만 심지어 지체 측근인 광주시장 주기환을 검찰 수사관 출신은 아무런 공적 경력이 검증이 안 된 사람을 광주시장 후보로 내세우더니 광주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더니 주기환 아들을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뽑았고 6급으로 들어와요 심지어 주기환이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됐어요 검찰 수사관님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검찰 수사관이 비대위원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검찰 수사관들의 그분들이 수사의 전문가지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역량 공적 역량이 검증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당무에 깊숙이 비대위에서 권성동 비대위원이 시켜놨잖아요 이준석같이 내부총지라는 사람 없애려고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내부총지 당대표라는 문자까지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인 얘기 보지 않는다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정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지난주 방송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같이 방송 나온 거 내가 이겼다 더 많이 봤다고 하셨지만 맞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은 그분이 더 많이 보셨더라고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저보다 훨씬 미남이고 목소리도 거의 성우급 목소리이고 또 그런 말씀하세요 미국의 박사기도 받고 오신 유명한 교수님이고 선의의 경쟁입니다 선의의 경쟁 유명한 방송인이고 또 목사님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일요일 날 천호동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바라고 제가 아멘 하고 목사님한테 문자 드리고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적으로도 만납니다 술자리 오셔서도 하늘에 계신 주님이 모시면 이 땅에 계신 술 주님은 안 모셔요 전혀 안 드세요 아주 경건한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독실한 기독인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술자리에서 이 땅에 계신 주님 너무 많이 모셔서 막 방언을 일삼고 있는 가륵한 우리 제가 기리는 양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분입니다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술 먹고 헤매는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 기도도 정말 따뜻합니다 방송도 잘하고요 최진봉 교수님이 방송에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만 JSJ님께서 안징건 소장님도 멋지십니다 선풀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저를 아스파트 의인이다 거래 선구자라고 해주셔서 너무 쑥스러웠어요 그것만 편집해서 안징건 TV에 올려놨습니다 셔츠로 매천명이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목사님의 말로 이명박 미드학법 때 그때 애국에 계셨을 때거든요 회에서부터 미드학법 문제 있다 라고 같이 저희랑 반대운동 해주신 분이 그랬군요 그래서 국정원 사찰도 당하셨어요 해외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위협화하고 그랬어요 당신 한번 만나자 정보기관 직원이 만나자는 것 자체가 무섭잖아요 사찰이고 탈탈 뜨면 뭐라도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자 최진봉 교수님 너무 고맙고 존경합니다만 실시간 방송은 교수님이 많이 봤지만 나중에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편집해서 올려준 건 제가 조금 더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제가 오늘 지적한 거 취임 배기기 전에 어떻게 김건희도 없고 건진도 묻질 않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을 물어보니까 내가 다른 정치인 자기 당 대표한테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정치인 민생에 민생에 전념하느라 안전에 전념하느라 다른 정치인의 말을 모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입에 치마나 바르지 않고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발언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제가 봤는데 저는 감히 이건 거의 사이코패스적이다 제가 함부로 그 사람의 정신질환을 진단을 못 내리니까 사이코패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당 지자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준석을 내부총지라는 인간이라고 해서 잘 됐다고 그만두기 위해서 문자까지 보내내고 그럼 이준석이 무슨 말 했다는 거 알잖아요 내부총지라는 것은 말로 비판하는 거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강영석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은혜 공격 좀 하지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강영석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지 주기환이는 비대환이는 안지 주기환이가 어떻게 비대환이 됩니까 주기환이 씨가요 윤석열 채찍근이 윤석열이 저는 지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무에 관여 안 한다는 거지만 이준석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쌩까하고 도망가는 행태 심지어는 이 친백일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정치인 말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이건 호소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민한테 반말한 행태 기찻간에 구두바 올려놓은 행태 심지어 온금이 다 아는데 본인이 개입하고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 그것을 친백일 기자회견에서 입에 침도 안 바로 거짓말한 행태 이건 사이코패스적이고 매우 무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커녕 공직자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이건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도 본인이 퇴진하고는 하얄 사람도 아닌데 지금 그것까지 동의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퇴진하고 하얄까지는요 최소한 구둣발에 발 올리고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역성 내고 온금이 다 아는데 다른 정치인 당대표한테 다른 정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자가 이준석 대표라고 물어봤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당선시킨 사람 아닙니까 선거 전에는 그렇게 고맙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체리 따봉은 안 보내셨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체리 따봉은 안 보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 질문이 있을 거로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런 문자를 보내서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실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진짜 그냥 권성동 대표를 응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권성동 대표가 뭘 보냈길래 제가 그냥 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당사자한테도 사과드리고 당원들에게도 사과드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그냥 무슨 정치의 식견이 없는 일반 삼척동자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기자가 물으면 어떻게 답할 그러면 삼척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적절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 기자 친백일 기자에게는 엉망이인데 기자들이 정말 물어볼 거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그 질문은 그나마 기자가 물어봐야 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우리가 참 예상할 수 없었던 답변이 나와가지고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짓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다시 김은혜로 가서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수십 건의 수사를 받는 김건휘 데리고 와서 대통령이 간담회하고 있는데 옆에서 노란 대통령으로 간담회를 하게 만드는 식으로 김은혜 어? 경찰 수사? 니들이 뭔데 수사를 해 내 채찍근이야 까불지마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경찰청장 장악했죠 경찰국장 장악했죠 서울경찰청장도 채찍근이잖아요 이준석이 압수수색 안하자고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김건휘 수사했던 사람 싹 교체시켰습니다 다른 자리로 수사책임자를요 이례적으로 그것도 빨리요 김건휘 수사 경찰이 제가 느꼈을 때는 소환은 안 했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고발인 조사 받으면서 느꼈거든요 우리가 대화한 게 있어요 모든 대화를 다 조사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다 그런데 수사했던 사람이 뉘앙스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혐의를 파겠다라는 뉘앙스였어요 그러나 그 경찰이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제가 고발인 조사 고발인 조사 수십 번 받 수십 번이 아니죠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고발인 조사만 수백 번 받은 사람입니다 감이 온다? 느낌이 온다? 고발인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일 거예요 기네수백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감히 고소고발 맞으셨어요? 그리고 고발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인데 최근에 보니까 서울의 서울의 백은종 대표님이 저보다 더 많이 당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제일 많이 당했어요 김건휘가 저보다 더 많이 당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제일 제가 많이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경훈한테도 고소당하고 이주환, 오세훈, 침끈한테도 고소당하고 예전에 광업병 촛불실 때도 감옥도 가고 이명박이 직접 안진 걸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했다는 혹도 들려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당했는데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네 겸손하세요 서울의 서울의 백은종 대표님이 저걸 훨씬 고발을 많이 당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미지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김건휘가 저보다 훨씬 더 고발을 많이 당했죠 나쁜 짓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홍보순으로 시킵니다 경찰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신호 준 겁니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이 정말 경찰 장악을 여러분이 반대하잖아요 정말 국민도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경찰분들을요 권력치환하지 말고 권력비호하지 말고 민생치환해라 생활치환해라 강력범죄 예방에 올인해달라는 거잖아요 30년 전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박종철을 죽이지 마라 이한열을 죽이지 마라 국민을 죽이지 마라 고문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찰에 가 있는 사건 김건희,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 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지지를 보내줄 겁니다 정치검차로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하십시오 당장 한동훈 소환하시고 김건희 소환하시고 이상민 소환하고 정호영 소환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김은혜 소환하십시오 그런데 김은혜 소환한다니까 진짜 소환해서 지속 의견은 송치하십시오 16억 그건 도의적인 거짓말 허위사실포 방송에서까지 거짓말 했잖아요 수사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